쌍용차 재매각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3, 4곳의 기업들이 인수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업계에 따르면 쌍방울그룹은 에리스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직후 가장 먼저 인수의향을 내비쳤습니다. 또 2차 전지와 소방차 및 특장차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EN플러스도 공시를 통해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 밖에 기업 한 곳과 사모펀드 한 곳 등이 매각 주관사인 이와이 한영 회계법인의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자금력 부족으로 에리스 모터스의 인수 합병이 막판에 무산된 점을 고려하면 법원과 매각 주관사의 자금력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최종 인수자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.